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난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가격대가 비싸지 않아요 몇만원 정도 혹은 몇척 정도면 한 만월만 정도 해도 살 수 있는 녀석들인데 우와 정말 대박나게 예쁜 난초들이랍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난초들은요 몸값은 저렴하면서 정말 정말 꽃잘 피고 향기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보고 싶은 난초들이랍니다 바로 하수형 난초들의 끝판왕들입니다 우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녀석들은요 덴드로비움 속에 속하는 녀석들이에요 덴드로비움 속에 속하는 녀석들은 카틀레아들과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벌브가 자라고 있죠 벌브가 이렇게 자라서 마디마디에서 꽃이 오는 이런 진립형 스타일의 난초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하수형을 소개하고 싶은데 하수형은 이렇게 처음에 신화가 나올 때는 위로 나오다가 길어지니까 아래로 자라는데 이게 길면 길수록 마디마다 꽃이 이렇게 주렁주렁주렁주렁 멋지게 달린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하수형 중에서는 사실 동남아에서 얘네들은 좀 흔둥이들이에요 잘 자라고 꽃잘 피어서 번식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현지나 우리나라나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동남아에서는요 사실은 아노스몸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정말 비싸요 특히나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종주국에서는 아노스몸이 정말 비싼데 이게 아노스몸이에요 아노스몸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가 몇 만원 정도 몇 십만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난초 이 정도 사이즈며 가격이 어마무시한 것들도 현지에는 있답니다 그런데 아노스몸이 지금 아직 꽃이 안 폈는데 아노스몸 같은 경우에는 마디 끝에 이렇게 몇 개 정도의 꽃이 피는데 그래서 가정에서는 꽃이 확 피는 느낌이 안 들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대신에 아노스몸들은 꽃이 진짜 크거든요 그것을 개량한 것이 바로 네스터라고 합니다 네스터들은 사향속곡이라고 불리는 파리시랑 아노스몸 간의 1차 교배종인데 보시면 이게 지금 네스터예요 네스터 중에서 홍룡이라는 녀석인데 보시면 꽃이 일반적인 덴드로비움 꽃에 비해서 크죠 향기도 무지무지하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좀 보시는 것처럼 잘 키우면 아주 멋지게 자라고 꽃이 피겠지만서도 보시는 것처럼 마디 끝에서 조금 피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또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주 또 진귀한 원종들이 있기는 해요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도 꽃이 아주 크고 되게 독특한 화형을 가졌고 재미있는 녀석이긴 합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있는 녀석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녀석들은 바로 이런 녀석들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녀석은 바로 덴드로비움 로디게시라고 하는데 덴드로비움 로디게시는 번식력이 대단하답니다 그리고 뿌리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고아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촉들을 되게 마디마디해서 잘 달거든요 그래서 번식이 아주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바스켓 화분에다가 키우면 이런 완전 꽃바구니를 봄마다 연출할 수 있답니다 진짜 멋지죠? 이야 그죠?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향기도 좋고요 그런데 화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게 벚꽃처럼 확 폈다가 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봄 되면 기다리는 맛이 있고 그리고 이런 풀량 같은 되게 향긋한 향이 다발로 피니까 근처에 가면 꽃향기가 제법 많이 난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녀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길이가 길지만 꽃이 아주 다글다글하게 피는데 아필놈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길이가 길게 자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기가 길게 자라가지고 끝에서 멋지게 꽃이 피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꽃 한 송이 한 송이는 아주 인상적이고 멋지지만서도 전체적으로 덩치가 조금 커서 좀 그렇다 하는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요 사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녀석들은 위에다가 턱하니 걸어두면 커튼처럼 걸어두면 크게 공간 차지 많이 안하고 여러분들도 접해볼 수 있답니다 국내에는 아필름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녀석이 요건데 요거는 좀 변이종이에요 사실 색감이 연해 보이지만 조금 진한 아필름 치고는 좀 진한 편에 속하고 길이가 한 1m 정도로 그렇게 아필름 중에서는 길지 않은 편에 속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녀석은 베트남산인데 색깔이 좀 연하죠? 네 조금 전에 요거랑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나죠? 보세요 연한데 얘는 잘 키우면 길이가 2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정말 어마무시한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색감이 조금 진하지 않지만 그것이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아필름들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필름을 기반으로 한 교배종들도 되게 좋아요 요거는 아필름이랑 그리고 아노스몸 간의 교배종인데 아노스몸을 닮아가지고 꽃이 크고 그리고 아필름을 닮아가지고 개화성도 진짜 좋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동남아 현지를 가야지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세상 좋아가지고 나노사장님들이 분발하셔가지고 이런 난처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농장 방문하시면은 가서 마음에 드는 거를 꽃을 보고 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믿고 랜덤으로 뽑기한다 생각하고 한 녀석을 만나보는 것도 방법인 듯 합니다 어떤가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저렴하지만 꽃 잘 피고 진짜 향기롭고 그리고 의외로 길게 자라지만 공간 차지 많이 안하는 위에 걸어두면 되기 때문에 네 가정에서 키워범직한 그런 멋진 난처들 몇 가지를 소개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